잘 모르는 게 또 슬럭이 멸청 위기를 또 겪고 있어요. 아, 그래? 슬럭 자체가 영하 30도 이하인 그 지역에서 사는 건물인데 기후가 많이 변화되면서 온도가 올라가면서 느리 좀 녹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최근 20년 동안 절반 이상이 또 사라졌다고 하고 그 와중에 슬럭 스테이크 먹는 사람들이 그 와중에 슬럭 스테이크 먹는 사람도 있고요. 거기는 정말 맛집이에요. 소스 3번리핑. 형 때문에 지금 절반 이상이 들었다고 하던데 정돈 썰면 쳤어요. 전기. 네, 전기로. 빨리 가야겠는데.